안녕하세요 뿜뿜입니다. 제가 채널명을 바꿨는데요. 이전 채널명과 비교해서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언박싱할 제품 운동화를 준비했고 나이키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택한 6월달 읽어야 될 책 3가지입니다. 저는 흥미 위주로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의 흥미 위주로 선택한 책을 구경하시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며칠 전부터 언박싱을 하려고 해서 바로 신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놓고 있었던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이 모델은 나이키 에어준 페가수스 36이라는 모델입니다. 저는 블랙을 샀고요. 야광 연한 노란색부터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은 오랜만에 사서 신어보니 평소에 제가 신던 아디다스 사이즈보다 러니와는 한 치수 큰 걸 사야 된다고 해서 저는 두 치수 큰 걸 샀습니다. 제가 좀 발볼이 넓은 사이즈라서 말입니다. 기존에 샀던 반수 운동화보다 다른 매력이 있고 발도 되게 편했어요.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 발에 딱 맞게 신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외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것은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6월달 제가 선택한 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이고 저자는 임홍택 님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즘 시대와 트렌드를 알려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다음 세대에 이어 이 세대를 소비하고 그 소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90년생들을 알아야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게 될 90년생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생이 온다 라는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90년생들 대학을 진행했더라도 공무원을 갈망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속기 싫어하고 남들의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책임에서 잘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쇼튼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을 때는 책밖에 없어서 책을 사서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마케팅 책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책을 샀는데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책 마케팅 책은 똑같은 걸 팔아도 10배 매출을 만드는 마케팅 고수들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궁금해서 사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돈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저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요새 베스트 슬러이기도 한 이 책은 저자 홍춘호 님이 쓴 책으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그 인면에 있는 돈을 알아야 한다는 또 역사의 곧 역사의 중심엔 항상 돈이 있다는 저자의 글이 이 책을 집계하고 끌리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